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중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제가 물러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이메일, 비밀번호, 이러한 정보의 유효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값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행위를 Validation이라고 해요. 키워드, Validation을 통해서 유효성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치고 힘든 것이 바로 이 유효성 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유효성을 체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체크하는 것이고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줘요. 둘 다 병행해야 되고 특히 서버 쪽에서 체크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솝을 만들면서 또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비밀번호를 어떻게 처리할까 입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시스템 관리자도 원천적으로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해시, 솔트, 키 스트레칭과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빅크립트, 스크립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단 없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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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원리를 찾아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또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메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정말 그 이메일의 주인이 맞을까요?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메일 인증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랜덤한 비밀문자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통해 전송했다가 그 비밀문자를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때 활성화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그 비밀문자는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도 괜찮을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인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또 사용자의 기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 위임하고 우리 서비스는 사용자의 식별자만을 유지하는 전략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를 연합이라는 뜻의 federated, 식별이라는 뜻의 identity를 붙여서 federated identity management 이렇게도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타사 인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다중 사용자가 되면 시스템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여러분, 다중 사용자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 대가가 혹독하거든요. 다중 사용자를 도입하기 전에 그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마치 개인이 사회가 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